딸기 이름델 하나 둘 셋! 마이팅! 화이팅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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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 상품솔레드는 최초로 저희가 바다신호를 개발하는 회사입니다. 횡단보도 사고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착안을 하게 되었습니다. 지금 경찰청 보고서에 따르면 약 30% 정도가 사고가 줄었다고 발표가 나와 있습니다. IP68로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. 조달총에서 이런 기회를 주셔서 신성장 동력으로서 그 좋은 제품을, 저희 좋은 제품을 소개할 수 있어서 상당히 기쁘게 생각합니다. 안녕하세요. 저희 회사는 에코피스라는 기업으로 수질 정화를 목적으로 로봇을 개발하고 있습니다. 친환경적인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고 실시간 수질 데이터를 받아서 녹초 예측을 할 수 있습니다. 조달총에서 저희 기업에 이런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 기업 잘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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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